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재윤입니다. 자, 202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지구과학원 해설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는 언제나 그래받듯 총평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총평도 총평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해설강의예요. 해설강의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설명하는 여러 내용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다 챙겨가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총평이든 해설강이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그 따끈따끈하게 남아있는 그 상태로 해설강이 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9월 모평을 치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시험은 얼마 안 걸리잖아요. 문제 출력해서 다시 한 번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본 다음에 해설강의 또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처음 볼 때,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느낌 완전 달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총평 들어갑니다. 일단 2024학년도 수능, 지난해 수능보다 비슷해. 근데 9월 모평이니까 수능까지 어떤 몸 상태는 여러분들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체감 난도는 조금은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사실은 지난해 2024학년도 수능 시험지 딱 출력해서 다시 한 번 풀어보잖아요. 또 달라요. 오케이? 어쨌든 9월 모평 문제가 그냥 마냥 쉽게만 출제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체감 난도는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가 물론 정말 기본적인 개념학습만 됐다라고 했을 때 풀리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풀 때 쉽게 풀리는 것들은 잘 기억에 남지 않거든. 왜?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마냥 그냥 풀어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딱 풀고 나면 몇몇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헤맸던 기억 또는 나는 맞게 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채점해보니까 뭐야 이거 싶었던 문제들 또는 계산을 하나하나 해야 돼서 시간을 조금 많이 하려 했던 그런 문제들 이 몇몇 문제들이 아마도 여러분들 시험 본 분들 머릿속에 좀 기억에 남을 듯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자료에서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연습과 훈련 이런 것들이 충실히 수행되었어야 어느 정도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최근 출제되는 양상들의 어떤 경향을 잘 따라가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난 6월 모평의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출제된 문제도 있고 그래요.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비슷하게 나왔다?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 그런 주제들이면 수능에서 아주 또 중요하게 다뤄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생소한 문제. 아휴 이거 뭐 언제나 있어. 선생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어떡하죠? 어떡하긴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공부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원래 평가원부 교사는 그런 거야. 원래. 얘들아 이런 건 아직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는데 이번엔 이런 걸 냈으니 이거를 틀리든 찍어서 맞췄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봐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좀 아프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개념 원리를 적여서 푸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일부 생소한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또 여전히 몇몇 주제에 대해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등을 통해서 이제 난도 조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하나하나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 객관심 문제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이 요구하는 즉 문제에서의 완벽한 상황에서까지는 아니어도 또는 잘못 생각을 했어도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 문제도 있다. 특이하죠? 그런 것도 있고 지난 6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20번 문항 배점이 2점으로 된 것도 조금 이제 주목할 만하고 그러니까 사실 20번이면 조금 고난도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는 편인데 배점을 역배점으로 2점으로 해놨어요. 그래 그런 측면도 있다. 그래서 뭐 기왕이라면 시간 오래 걸리고 잘 안 풀리는 2점짜리 문제를 오래도록 붙잡고 있기보다는 좀 더 쉽게 풀리는 3점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경험치가 좀 필요하긴 한데 문제 풀다가 이건 조금 시간 걸리겠다. 이건 조금 문제 풀이의 방향 또는 어떤 계획이 바로바로 잡히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딱 들면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후순위로 좀 나중에 풀길 권장드린 바이고 그래서 어쨌든 학습 상태에 따라 시간 부족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리고 시간 안대를 제대로 못해서 조금 이제 뭔가 계획이 어긋난 돈들도 계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가 뭐 이제 해설 강의 쭉 드리긴 해 해설 강의 하긴 할 텐데 처음 문제 볼 때 그 느낌과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다시 볼 때 그 느낌 그리고 공부를 일단 이렇게 같이 해설 강의 듣고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봤을 때 그 느낌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냐면 와 처음에는 이거 좀 만만치 않은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 힘든데? 이런 느낌 있을 수 있어 괜찮아. 근데 아 진짜 이 문제 백 어? 어? 진짜 이 문제의 핵심 어떤 그 뭐라고 하지? 하여간 그 진짜 그 포인트 그런 거 하나하나를 딱 챙겨서 보는 순간 문제가 완전 다르게 좀 편안하게 보이는구나 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그동안의 노력 대비 성과가 잘 나온 분들도 계실 테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게 나온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이만큼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그리고 대체로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시험 본 많은 분들의 기분 안 좋아. 왜? 문제가 평소보다 잘 안 풀렸거든. 그리고 채점했을 때 원점수가 일단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럼 기분이 좋겠냐? 안 좋지? 어? 안 좋은데 여러분도 여기 냉정해져야 돼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잘 들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려워. 오케이? 어? 그잖아. 그래서 시험이 치러지는 그 순간에 어? 뭔가 좀 이상하다. 어렵다. 낯설다. 안 풀린다. 그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편안하게 먹어야 돼요. 와 이 정도면 애들 다 죽어나가겠는걸? 어? 다 힘들어서 지금 막 다 헤매고 있겠는걸? 이럴 때일수록 내가 좀 더 정신줄 부여잡고 더 집중해서 어?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해서 풀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렵거나 힘들면 나만 그런 거 아니다. 다 그렇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할 거다. 라는 생각으로 멘탈 관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보다 더 튼튼하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란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말씀드리고 봤더니 이것도 우리 오줌 모의고사 어? 어?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랑 결국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수능 앞두고 여러분들 어? 문제 틀리면서 막 상처받으라고 저희들이 문제 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치? 알게 모르게 빠뜨리거나 조금 본인은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을 일깨워주고 그것들을 더 하나씩 더 배워나가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어?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모평도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보다 긍정적으로 이 내용들을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자 단원별 출제문항 보면 뭐 별다른 특이사항 없어요. 1단원에서 4문제가 출제되는데 6월 같은 경우는 3단원에서 4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음. 오케이. 그래서 뭐 단원 간 한 문제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는데 아주 큰 이슈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뭐 이렇게 문항 번호만 봤을 때는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자 1페이지 2페이지는 상당히 평이에요. 물론 10번 문제 간단하게 퀘이사까지의 거리를 어? 계산해서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숫자가 조금 아 좀 불편해.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게 워낙에 대충 계산해도 어? 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어? 제시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막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막 소수짜리까지 다 해서 막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는 건 조금 불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뭐 완전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알아볼 수 있겠고 세 번째 페이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어? 이제 그렇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13번 같은 경우도 우주배경 복사의 온도 비교하는 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는 상황이었다. 13번의 디귿보기 같은 경우 14번 기후변의 외쪽 위에는 뭐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 뭐 그냥 뭐 그래요. 뭐 더 얘기하면 입 아플 것 같고요. 15번 같은 경우가 15번의 디귿보기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의 평균 이동 속도 물론 뭐 고지자기를 통한 대륙 이동과 관련돼서 출제된 문제 워낙 익숙해 이것도 그래서 문제 자체의 어떤 난이도는 상당히 평이하였습니다만 디귿보기 같이 즉의 평균 이동 속도를 계산할 때 이동 거리가 이 시기랑 이 시기에 똑같다 라는 걸 생각해서 아 평균 이동 속도가 똑같다 라고 잘못 푼 친구도 답을 틀리지 않도록 배려를 해 준 게 좀 보여요. 평균 이동 속도는 어때?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는지를 풀어야 되잖아. 그치? 문제에서 제시한 이 시기랑 이 시기의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다른 걸 좀 생각해서 실제 평균 이동 속도가 어떤 시기가 더 빨랐는지를 찾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6번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하는 문제입니다만 자료 해석도 자료 해석인데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암기 요소가 또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 자 네 번째 페이지 17번부터는 17번 같은 경우도 디귿보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또 나름 나름 지금이 2025년도 9월 무평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선보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 상대값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은하강 거리를 나타내는 척도 라고 제시가 돼 있죠. 그래서 과거 어느 시점에 우주의 크기가 현재 절반 정도 되는 시점은 우주의 크기가 반은 아니에요. 은하강의 거리가 지금보다 절반이라는 건 길이가 반대는 거거든요. 부피는 8분의 1이지 8분의 1 8분의 1 그래서 우주 구성 요소에서의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의 밀도가 T식의 어느 정도 값을 가지는지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항상 나왔던 별의 물리량과 관련된 근데 이것도 뭐 해설강의 꼭 들으세요. 어? 들어야 돼. 계산할 때 진짜 막무가내로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아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땐 요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거 좀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나쁘지 않다. 오케이. 그리고 20번 문제는 20번 문제는 훌륭해요. 멋집니다. 20번 요거. 외갱성계 시선속도법 관련 자 X축의 시간 간격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90도씩 회전할 때 즉 4분의 1 주기만큼의 시간으로 X축 칸이 설정된 게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한 주기 한 바퀴 회전할 때 어? 이 기간을 세 칸으로 쪼개서 즉 3분의 1 주기에 해당하는 시간 간격으로 X축을 설정한 게 특이점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중심별의 공전속도를 계산하는 요 디귿보기가 나름의 소위 킬링포인트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 모르고 보면 진짜 깝깝해. 이거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지?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조금만 가리켜도 그냥 바로 답이 또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넓히고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과정에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몇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19번 문제 또 말씀드려요. 19번 문제 절대연령관 관련 19번 문제 니은보기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대충 봐서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푼 친구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 6월 모평의 연장선상에 다하는 내용을 이 문제에서 또 한번 다루고 있거든요. 오케이? 어 그래서 이것도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왔다. 이거는 그해 수능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똑같진 않아. 어? 근데 그런 어떤 사고 과정의 순서나 흐름을 고스란히 적용시켜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3페이지 4페이지에는 조금은 앞쪽보다는 고난도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문제들로 아주 그냥 멋들어지게 출제된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새로운 내용 소개하고 교육과 개념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아 이런 건 이렇게 저런 거 저렇게 푸는 거구나. 배우고 알고 습득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해설 강의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점수 그러니까 본인의 현재 고정불변 절대적인 앞으로 평생 동안의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 고정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지구과학 한정 우리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얼만큼 집중하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아붓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오케이? 손 놓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애쓰는 만큼 올라갈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한 번 하얗게 불태우는 거야. 까짓 거. 그래야 그래야 후회가 안 남고요. 어? 어. 그렇지. 본인의 역량을 한 번 제대로 한 번 발휘해보고 승부 한 번 승부 한 번 보는 거죠. 오케이? 힘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앞서서 소개 말씀 하나 더 드립니다. 해설지, 문항 분석 자료 매 평가원 모의고사마다 저희들 카페, 자료실 그리고 메가스터디 학습 자료실에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자, 저희 이거 다 분석해서 해설지 다 차근차근 정리한 다음에 분석 자료 학습 자료실에 며칠 내로 올라가게 될 테니까 올라가면 그것 또한 잘 다운받으셔서 학습에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해설 강의 끝까지 다 들어야 돼. 오케이? 배속 기능 활용해서라도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다 듣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6월 모평 해설관이도 필요한 만큼 더 봐주시고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그리고 원래 지구과학원에서 중요했던 빈출 개념들 잘 정리해서 파이널 스텝 파이널 강좌에서 여러분들 음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파이널 강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지난해랑 달리 올해부터는 파이널 강좌의 컨셉을 좀 바꿨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빡빡한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어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 하하하하 파이널 강좌 내에서도 뭔가 단계를 좀 구분하여 보다 꼼꼼하고 어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9월 모평 그리고 6월 모평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내용들도 파이널 강좌에서 어 열심히 또 저희들이 소개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소개해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총평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해설 이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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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